혹시 오늘 조금 줌바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이거는 거의 예능 수준인데? 비켜드려 보자! 웨우! 렛츠고! 어? 뭐? 뭘 한다고요? 줌바! 줌바! 어서 줌바! 하실 수 있죠? 근데 음악을 안 틀어줘요? 템포만 얘기해줘. 3, 4 야 신난다! 야 신난다! 야 신난다! 야 신난다! 야 신난다! 하하하하하하 야 룸바 락앤롤! 룸바 락앤롤! 룸바 락앤롤! 네 줌바 좀 좋아요 줌바! 아 이게 줌바입니까? 네 그냥 뭐 머릿속으로 음악 나온다고 생각하고 네? 네? 하하하하 약간 구두 때문에 탭댄스가 된 것 같네요 쌈바 보여요 쌈바 쌈바? 어 쌈바 중반 나왔으니까 쌈바 쌈바가 제가 배운 게 이거 이거 하하하하 이거는 딱 춤 아니에요? 아 이거 쌈바 맞아요 맞아요? 웨이브 아까 저한테 보여주신 뻣뻣한 웨이브 웨이브 네 제가 여기 있어드리겠습니다 뻣뻣한 웨이브 뻣뻣한 웨이브? 네 저는 안 할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뻣뻣 웨이브는 이렇게 하고 이거 아 뻣뻣해 아 너무 뻣뻣하다 아 라켓몬 라켓몬 아 어 잘하신다 아 아 아 아